욕실이나 아니면 주방, 원하시는 곳에 딱 가져다 대시고요.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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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깔끔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뚫어내는 거 보세요. 모양이 형그랗게 예쁘게 딱 뚫어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방에 국자거리나 이런 거 살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내시고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거 남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되세요? 여러분은 진짜 아파트 벽에다가 못 닦는 거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무서워요. 맞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정말로 정말로 힘들거든요. 벽도 상하고요. 벽지도 찢어지고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할 거라고요. 여자인 제가.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벽의 두께 보셨죠? 이렇게 두꺼운 벽을 뚫어내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 벽을 제가 힘들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1단으로 두고 했는데도요. 뚫려요. 그런데 제가 2단으로 스킬이 업했습니다. 소리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빠르고 강력하게 순식간에 뚫어내는 거예요. 진짜 제가 뚫을 때마다 정말 속 시원한 거 있죠. 남편이 안 불러도 되죠.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여기에 칼블럭까지 이거 따로 사셔도 되지만 저 안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나사만 저희가 핸디 드릴을 드리니까 간단한 작업이 올라가시면 돼요. 진짜 짱짱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벽에다 시계 거시고 액자 거시고 자석 칠판 거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이잖아요. 너무 쉽죠? 직접 걸어줬어요. 아이들 원하는 하이트보드, 아이들 상장까지도 벽에다 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오늘 이사하셨는데 이 벽에다가 커튼봉 다시는 건 사람 부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했어요. 커튼봉 이렇게 다실 때도 여러분 집에서 알아서 척척해 보실 수 있는 게 저희가 플렉스블 비트를 드리거든요. 이 코끄리 코처럼 막 휘어지죠. 이거에다 손이 안 닿는 곳 이런 곳에다가 딱 갖다 대시기만 하면 쭉쭉쭉쭉쭉쭉쭉 끝! 자 손이 안 닿는 VR. 또 PC 조립하실 때도 좋겠고요. 너무 좋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인터넷에서 너무너무 싸요. 이런 거 DIY 편하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저희가 오늘 기가 막힌 걸 드리죠. 세일인데도 드려요. 자 이거 진짜 우리 남성분들 너무 마음에 드실 텐데요. 이게 54개의 이렇게 철제 로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든 렌치볼트, 고리나사 다 돌려서 박아줘요. 자 입 벌리고 딱 물고 고리나사 돌려주고 렌치볼트 어떤 모양이든 다 돌려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신기하죠. 자 보세요. 옆으로 와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 이런 렌치나 몬키 스패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갖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워. 왜냐. 자 고리나사 돌려줍니다. 심지어는 절단된 볼트. 모양 상관없어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스패너트 손으로 계속 돌렸죠. 고른살백이에요. 자 진짜 신기하다. 녹슨 육각볼트도 빼주고 녹슨 고리나사도 빼주고 이야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맞습니다. 빼주고 돌려주고 이거까지 드릴게요. 진짜 정말 신기하죠. 게이터 그립까지 오늘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그 강력한 무선 해머 드릴도 한 세트 받으시고 이 안에 비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철제 비트, 목재 비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세트를 더 드려요. 방송 중에 있으면 4만 9천 원짜리 무선 핸디 드릴도 다 드립니다. 이야 든든하다. 든든해요. 자 여기에 아까 방금 보셨죠. 이거 이거. 게이터 그립 정말 악어처럼 꽉 물어서 다 돌려주고요. 플렉시블 비트까지 드리는데 여기에 또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공고 싸다고 딱 구입하시면 선택사항으로 이런 건 다 또 따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쉬운 여덟 종 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가격이 얼마냐.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3만 원 세일. 근데 3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로 또 할인받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오시잖아요. 4만 2천 8백 원이 할인이 돼요. 자 15만 8천 원. 2015 최신상입니다. 최신상을 지금 11만 5천 2백 원까지. 이것도 이 가격에 드린 적 없어요. 최초입니다. 역대 최저가. 가장 싸게 사시는 거고요. 최저가. 그리고 여기에 적립금을 또 드려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느낌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효과. 맞습니다. 그런 혜택으로. 자 하지만 방송이 끝나요. 그러면 가격은 다시 올라요. 제가 방송 중에만 세일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방송 정말 잘 보셨어요. 주문 전화 난리 났네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난리 났어요. 네 자 여러분들 집에 이거 가져다 놓으시면요.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언제 쓰지? 아닙니다. 가져다만 놓으세요. 쓸 일이 마구마구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방송 중에 세일이니까 기왕이면 필요한 거 정말 싸게 사시는 날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